정부가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%를, 1000만원을 초과분은 30%를 공제해주고 있어 2000만원 기부시 450만원을 돌려받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. 1000만원 초과분에 35%를 적용하거나, 3000만원 초과시 35%를 적용하는 등 새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며 착한 기부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도 늘릴 방침입니다.